8번 문제가 이제 한자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 보면 이거 이의제기해서 좀 이렇게 복수정답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들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체감할 때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내가 느낄 때까지야. 이럴 때는 몸체자에다가 뭐가 돼? 느낄감이 들어가서 맞아. 그치. 두 번째가 규제를 혁파를 지속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규제를 뭐하자? 꽤 부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혁파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죽혁자에다가 방면할 파. 그래서 혁파가 맞아. 맞아. 그다음 보봐라.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뭐해야 돼? 경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뭐해야 돼? 잘 뭐해야 돼?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경청이 뭐가 들어가냐면 기울일 경자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들을 청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경할 공에다가 들을 청이야. 실제로 동음이어야. 경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야. 귀 기울여 듣다와 공경한 마음으로 뭐하다? 듣다가 있는 거야. 맞아. 어. 그래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어.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문맥상 봐봐.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치? 귀 기울여 듣는 거랑 기업이 뭘 원하는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랑 문맥적 의미가 같아?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 경청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울일 경자가 들어가는 뭐가 돼야 돼? 경청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제 생각에는 논란거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 기울여 듣는 거랑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랑 문맥적으로 뭐하자?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고요. 일몰제 등의 해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이제 해일자에다가 가라앉은 줄 모르니까 일몰 요것도 한자 표기가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